니 구독 안하나? 당연히 했지 아 구독 많이 해 이게 뭐야 하.. 시원해요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는 onde 타는 거 아니야? 응 안 해 줄게 하려고 그런 거야? 안녕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빵빵 안 하는데 왜 해 안녕하세요 우와 오늘 수고했으니까 용돈을 좀 드리려고 해요. 여기 온 데가 어딘지는 알죠? 여기요? 야시장이에요. 그래서 용돈으로 먹고 싶은 거 좀 사먹고 두 분이서 먹은 걸로 이벤트가 할 거예요. 뭐가 가장 많아요. 저희 마음대로 그냥 이거 쓰면 돼요. 이거에 맞춰서 그냥 잘 이렇게 쓰는 거죠? 쓰면 돼요? 오우, 쉬우래. 자요? 가입시다. 가입시다. 일단 저거부터 먹자. 근데 여기 어떤 게 종류가 많아. 뭐가? 통고기? 일단 여기서 하는 애피타이저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우, 깜짝이야. 오우, 깜짝이야. 이게 차래요? 어, 차면 돼. 이렇게는 안 찍으니까. 뭐, 이렇게 차라고요? 이렇게 차라고요? 이렇게 차라고요? 이렇게 차라고요? 오우, 깜짝이야. 무슨 곡이지? 무슨 곡일까요? 무슨 곡일까요? 우리 여기 이렇게 막 들어와도 되는 거 맞죠? 오우, 열기. 언니가 물어봐봐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. 뭐라고 해? 날이 팔지? 너무 예쁘다. 그런 거 봐. 2 불법을 넣지 않아요. alto. 2 불법을 넣었어요. 그리고 сколько 가격이 넣었어요. 내가 타입을 줄 알았어요. 내가 타입을 주는 거 가져왔어요. jijken price? 내가 타입을 줄줄 줄 알았어요. 고거는 그렇죠? 제가 타입을 줄 알았어요. 왕에 넣는 곳은 그냥. 하지만, 이거 못 갈 것 같을둔요. 왜 이렇게 미션같지? 왜 통화에 사 먹으라지 왜 이렇게 먹어요? 진짜 차라리 미션을 내주세요 그래서 뭘 사 먹으세요? 응 여기가 줄인가 봐 여기 아니야 줄 없어? 저기 여기 뭔가 줄이 아닌 것 같아요 저기로 가 근데 왜 근데 무슨 곡일까요? 뭐라고 물어봐야 돼? 무슨 곡일까요? 몇 년은 알겠는데 돼지국이 아닌가? 생활영어 여행영어 아니면 너가 제일 잘 나가냐고 물어보고 여행영어 뭐 하셔야 될까? 쇼핑 어 너무 예쁘다 여기가 돼지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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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두 개 주세요가 뭐라고 이렇게 긴장되는지 여기가 돼지국이 여기가 돼지국이 여기가 돼지국은 이거 하나? 이거 하나, 이거 하나? 이거 하나 원 원? 예스 오케이 감자 너무 맛있는 거 오케이 영화 보는 거 같아요 뭔가 영화 보는 거 같아요 됐어요? 아쉽겠다 이게 될까요? 뭔진 모르겠지만 진짜 뭐해요? 땡큐 모르겠어요 돼지겠지 뭐 응 돼지고기처럼 생기긴 했는데 어디 앉아서 먹어도 돼요? 맛있겠다 냄새야 맛있어? 뭐야? 무슨 고기야? 몰라? 그냥 맛있어 무슨 닭고기 아니야? 응 닭고기 아니에요 돼지고기 같은 데 조금 질겨요 돼지고기 같은 데 조금 질겨요 근데 이거 안 질겨요 음 되게 다른 거 같은데 양고기도 그런 거 하니까 이게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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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이거 뭘까요? 돼지인가? 닭고기 같은데? 아니 그런건가? 칠면조? 그러니까 여기는 괌이니까 새해 이런거 아니에요? 이거 맛있는데? 맛이 없어요? 맛은 있는데 맛은 있는데 맛있는데? 맛있어요? 난 찌르해요 아까 그것보다 찌르다 근데 그거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맛있는데? 맛있지? 맛있지? 뭐? 아 잠시만 어 말이 안되는데? 디스 이즈 디스 이즈 디스? 디스? 디스 이즈 근데 내가 뭘 먹는건지도 모르겠어 여기다가 먹는건지 여기다가 먹는건지 여기다가 먹는건지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벤트에 올려야되는데 얘가 음식명으로 그러네 뭐라고 해요? 맛있는데? 산 사람이 모르면 어떡해 어떡하지? 응 물어보러 갔다 물어보러 갔다 물어보러 갔다 와 디스 이즈 해보려면 뭐해 라인 라인 통역기 그거 없어요? 라인 그 어 진짜 맞네 맛집을 같네 라인 번역기 저기에 그냥 그런거 아닌가? 비프 치킨 우리가 먹은거는 닭인데 너는 닭가슴살 부분을 먹어서 뻑뻑한거였고 나는 부드러운걸 먹은거지 그런가? 아니면은 너가 먹은 돼지인가? 돼지인거 같기도 하네 맛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? 언니꺼는 확실히 닭인거 같아 무슨 색은 닭다리 양꼬지? 양꼬지? 뭐가 양꼬지였지? 너가 양꼬? 제꺼가 양꼬지? 아 맛있네요 제꺼 양꼬지? 언니꺼는 닭돌고추 닭돌고추 닭돌이 닭돌이 아 이거 이거 아까부터 먹고싶었어요 아까부터 먹고싶었어요 이거 얼마지? 양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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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꼬 파는데? 우와 이거 뭐예요? 이거 맛있겠다 이거 초콜렛 이거 양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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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이거는 워스타맛지? 6 들고 가면 되는건가? 어떤거에요? 이거? 들고 가면 된대요 아 땡큐 어때? 별로야? 이거 원래 이런 맛이구나 왜이래? 짜! 망고맛이 이랬어요 원래? 망고맞아요? 이게 맛을 설명하자면 세대문강 망고를 먹은 느낌? 망고랑 차인애플이랑 소코버 차인애플이랑 자두랑 복숭아랑 섞은거에요 맞죠 맞죠? 그거 먹으면 진짜 그 맛있네요 진짜 자 먹어봐요 신기하긴 하네 약간 축하기나 이런거 진짜 약간 축하기나 복숭아 응 너무 귀엽다 안녕 제거의 요리 명은? 망고 아니야 망파자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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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까 맨차에 온거 같아 닭고기 양고기 닭고기 닭고기 꼬치 양고기 꼬치 양고기 꼬치 맞아요 맞아요 양꼬 닭꼬 응 자 그 다음에 양꼬 닭꼬 손에 양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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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별로 있는거 양꼬치 양꼬치 닭큐 양꼬치 양꼬치 음~~ 헤열제 헤어제 만든다 다른건가? 나는 놀랬던 내 눈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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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때 느낌이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올라갈 때? 중력이잖아 중력 아 나 진짜 오늘 거의 우는 버전인데 아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și고mm 자고시ateurs 숙소 13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